동영상 잠깐 보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안대옥 교회 성도님 한 분이라도 더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받게 하려고 그냥 이종선 목사에 대해서 말하면 잘 모르니까 짧게라도 왜냐하면 또 길면 안 보니까 짧게 볼 수 있는 시간 정도로 한 7분 정도 전후로 이렇게 목사님 사역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갑자기 토요일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또 뭘 보여줄 건가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뽑으려면 동영상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살피고 그걸 갖다가 또 우리 교회 청년한테 맡겨서 제작하고 이게 밤 4시가 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주일날 과연 보여드렸나 그랬더니 주일날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귀 부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이렇게 늦으면 늦은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간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생고생하면서 만든 거 보여드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화를 안 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만들었지만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저를 소개할 때가 되면 저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보내주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긴 됐어요 첫 번째 장면은 저희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치유성의 장면이에요 매월 첫 번째 주일 매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난 월화수목 3박 4일을 저렇게 성회를 하는데 자그마치 몇 년을 하고 있냐면 3박 4일을 계속 제가 계속 다 강의를 해요 또 이제 이제는 우리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저의 동역자가 되신 분들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새벽성에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시간시간 사역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쉴 시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체 강의는 제가 다 해요 3박 4일 이것을 자그마치 몇 번을 했느냐 바로 지난주일까지 했는데 132번을 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뭐 130번은 별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3박 4일을 100번을 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그마치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을 하고 있냐면 13년을 한 거예요 13년 그래서 다음 12월 달이 13주년 기념 치유성이에요 13주년 기념성애 그래서 13주년인데 몇 차냐 133차예요 133차 13주년 기념성애 그래서 13주년 기념성애가 참 삼삼한 성애가 될 거예요 133 끝을 보니까 33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133차 성애 13주년 성애는 삼삼한 성애가 되게 해주세요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또 사모님 또 은혜를 삼아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학생 청년들도 와요 그렇게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성애 소식을 알리고 하는 분이 3,700명 정도가 돼요 해외에 많은 성교사님들도 오셨고 성교사님들만 세계 각국에서 200명 이상 오셨어요 계속 오신 분들이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저에게 이와 같은 집회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와 같은 집회를 성교제에 와서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 요청을 따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했는데 앞에 보여준 게 인도성이에요 인도 인도는 제가 많이 갔는데 그중에 저 교회는 인도의 가운데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간 맹갈루로 맹갈루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인이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저 목사님이 75세인데 단임 목사님이 인도 교회에는 은퇴가 없어요 75세도 단임 목사고 죽을 때까지 단임 목사를 해요 죽어야지만 다음 사람이 단임 목사를 이어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도교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훌륭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또 교회마다 세운 질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해외 교회 가면서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이렇게 정년을 정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년을 정해가지고 아직 막 사역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은퇴해라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 대부분의 나라가 끝까지 목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여러 이유를 가지고 우리 통합교단은 70세 정년을 하고 무조건 은퇴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는가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요 오직 성경, 할렐루야 이게 우리 종교계획의 전통이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정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75세인데 여전히 또 건강하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아들이 다섯 명인데 아들 다섯 명을 다 목사로 만들었어요 아들 다섯 명이 다 목사예요 어떻게 그 목사가 됐냐면 아니요 목사가 됐냐면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25살 때까지는 힌두교인이었어요 인도는 힌두교 나라잖아요 25살 때까지 힌두교였어요 힌두교도 힌두교도였는데 꿈속에서 지금 힌두교도예요 25살 힌두교도인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우리에게는 안 일어난 일들이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을 모여서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25살 이 청년이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가하게 역사해가지고 많은 병든 자리도 치료되고 귀신들이 막 떠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힌두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힌두교들이 몰려와가지고 한 번 세례를 베풀 때 막 400명 500명씩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막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베풀냐 베풀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한 달에 한 번씩 300명 400명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대요 우와 우리 안주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막 세례를 베풀 때 300명씩 400명씩 세례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꿈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세계 곳곳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막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힌두교들이 막 이제 막 같은 힌두교들이 교회로 몰려가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을 막 여러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한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대요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한 번은 이 힌두교들이 죽이려고 차에 있었는데 차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불 붙어가지고 하마터면 차 안에서 불타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도 살아난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냐면 저 아더폴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 가면 죽은 자도 산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치유가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딱 봤는데 죽었다 숨을 거뒀어 또 숨을 거둘 같아 이러면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의사가 이 아더폴 목사님 교회를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저 공공교회 가봐라 거기 가면 놀라운 치료가 일어난다더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한 번은 다 죽었는데도 보냈대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치료하다가 하면 때로는 이제 환자 가족들이 살려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아서 왔는데 왜 죽어 이래가지고 이제 의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는 경우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사형선고를 죽었다 이 말을 안 한대요 안 하고 아직 죽었는데 이미 숨은 거뒀는데 저 공공교회 가봐라 거기 가면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숨이 거둔 상태에서 온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숨이 이미 거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살아났던 적도 있대요 저도 막 믿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간증을 들을 때 그런데 막 그런 간증들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흥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저를 부흥강사로 초청했는데 저를 초청하기 전에 먼저 앞시간에 말한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와이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이 그 아들 목사가 제가 인도하는 성에서 은혜 받고 저의 동역자가 된 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하고 이렇게 아들 목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우리 그 남 목사님 팀이 가가지고 추위날 한 번 가서 잠깐 예배를 들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우리 남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가면 우리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성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 목사 두 명이 거기에 청년들을 하고 와가지고 두 명이 제가 인도하는 한국성에 국제성령치유컴퍼런스에 참석을 한 거예요 국제성령치유컴퍼런스에 참석해서 그 아들 목사 두 명이 왔는데 두 명이 직접 다 눈으로 봤잖아요 제가 아는 사역을 그리고 돌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의 와인 목사님을 초청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놀라운 사역이 있으니까 이분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 단임 목사님이 말 그대로 이제 그 교회도 주일날 제가 예배 가서도 했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3층이에요 3층인데 2층에 저와 같은 사람이 2층에 또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위에 4층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예배 참석할 때 한 9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그 예배를 주일날 몇 번을 드리냐면 그 예배를 다섯 번을 드리고 한 번은 외국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 예배 그러니까 다섯 번을 갖다가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8,900명씩이니까 다섯 번을 그렇게 드리니까 조금 숫자가 조금 많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3,000명 이상이 그렇게 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월화수 3일간 치우성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저분의 리더시바에 저분의 교회와 영적인 리더시바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이 1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많은 사람도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 가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서 가서 한 대로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똑같은 일들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는데 막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막 교회에서 보고를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까지 저를 배웅을 나왔냐면 앞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항까지 나와서 배웅을 나오시고 공항까지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말할 거예요 목사님 매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스케줄 잡으시고 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아들들도 안수받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또 제일 먼저 강단에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됐는지 모르게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고 갑자기 성령 받고 그다음에 목회를 하는데 병든지하고 고쳐지고 막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터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섯 명의 아들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목사님은 있는데 아들들은 없는 거예요 아들 다 목사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게 제일 목사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기름을 보니까 다 이루어지니까 이분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저를 계속 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고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간절한 것처럼 능력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런데 그분은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고생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왜냐하면 받기 전에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는 또 엄청 해가지고 능력은 없는 주제에 머리는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딱 이루어졌을 때 저는 그것이 탁탁탁탁 이렇게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성령님의 내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이미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영적인 원리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 되어 있으면 이건 성경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배운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신 은혜대로 가르칠 때 똑같이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넣으면 나으리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 또 그렇게 받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이종선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저의 제자의 마음으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장로교, 합리교, 성경, 이런 교파와 교다를 초월해가지고 약 200명 정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파키스탄인데 저 파키스탄의 저 목사님은 에무리 목사님이에요 아까 그분 아더폴 목사님이고 인도는 저 에무리 목사님은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제 우리 성교사님의 초청 성교사님이 참석하고 우리 파키스탄에서 이와 같은 집회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갔어요 이제 성교사님을 위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위한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교회에 가서 내가 한 지교회에 가서 집회를 좀 하고 싶다 했더니 저 에무리 목사님 저 교회를 소개를 한 거예요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가서 집회를 했을 때에 그 교회가 한 8, 9백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10년이 넘은 교회예요 110년이 넘은 교회 바로 미국 장로교회가 가가지고 우리 같은 통합교단 미국 장로교회가 가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성교사님들이 가서 그런데 이제 저 나라가 이슬람교회 나라거든요 파키스탄 이슬람교 원래는 인도하고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영국에 통치를 받다가 독립할 때 종교 문제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종교 때문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교 나라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이렇게 독립하면서 결국에는 그 성교사님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면서 그 교회를 이제 현지인들한테 넘긴 거죠 현지인들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넘겨서 현지인이 맡았는데 저 목사님이 저 교회 단임 목사로 갔을 때 성도가 50명이었어요 50명 제가 저 교회 갔을 때 제가 저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 교회 단임 목사가 된 지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저 교회가 50명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교회가 부엌이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교회가 부엌이 안 되더라고요 저분이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공부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신 분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좀 지성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젠틀하고 그런데 그 인격과 그 말씀으로 목회를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50명 그대로 그러니까 저 큰 교회에 50명 앉아있어 봐요 얼마나 예배당이 꼭 예배당이 큰 것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컸을 때 꽉 차야 좋은 거지 오히려 숫자가 몇 명 안 되면 작은 예배당이 더 좋아 그 저 큰 예배당이 한 50명 예배 들여 봐요 헝 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3년 동안 부엌을 시키는데 안 되니까 이분이 내가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 아침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나는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나 했더니 그것까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 끼를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든 자가 막 치료된 일들이 난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고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봤어요 어디든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부엉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부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벌써 800, 900명으로 부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슬람 교회 나라인데 이슬람 교인들도 예배 참석을 해요 완전히 까만 희잡을 쓰고 까만 희잡을 쓰고 까만 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이슬람 교인입니다 이거 표시내고 교회와 어떻게 된 거냐 마오메시 예수님도 선지자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성경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 이거 예수가 한 거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치료하고 그래서 이슬람 교회도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 마오메시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인정 안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듯이 모세가 선지자였듯이 예수님도 선지자였고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마오메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 이래가지고 그 마오메시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말들 성경에 있는 내용도 성경도 구약성경을 인정하고 신약도 일부를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오메시가 말한 거 쿠란이죠 이게 진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서 그렇지 구원자를 안 믿어서 그렇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이런 땅의 구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교인들도 오는 거예요 교회에 치료받으려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중에서는 겉은 이슬람 교인인데 속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생겨요 왜? 이슬람 내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직장 잃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겉은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이슬람 교인으로 있지만 속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또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참석한 다음에 이분한테 내가 매년 해외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가 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2차 때부터 오기 시작해요 2차 때부터 오가지고 제가 5차까지 있는데 2차, 3차, 4차, 5차 매년 오는 거예요 매년 매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오는데 참석하고 돌아가고 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숫자가 더 늘어나 있어요 한 번 갔더니 2천 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매년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서 다녀가면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왔을 때 다섯 번째 왔을 때는 몇 명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9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맞아 9천 명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9천 명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한국 교회를 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두 개의 교회를 컨택을 해놨거든요 오신 국제검은 참석원분들을 위해서 두 개의 교회 교회 탐방과 관광 코스로 월화수목 집회하고 금요일 날 하루는 교회 탐방 및 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를 어딨냐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를 가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전 목사님이 있는 거기 연세중앙교회를 갔어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이분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그 교회 시스템이요 완전히 전도지향적이에요 전도지향적 그래서 대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성전인데 소성전도 이만해요 소성전이 이만해요 대성전은 얼마나 큰 줄 알겠지요 소성전이 이만한데 완전히 그 음악 이 스피커 이 시스템이 우와 이건 영화강의보다 더 대단해 영화강의보다 완전히 최현대식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딱 틀어줬는데 완전히 사운드가 우와 이건 대단해 그리고 무대도 공연을 위해서 가운데에 쫙 올라가는 게 있어요 가운데 중앙에 쫙 그래가지고 독창하는 사람은 쫙 올라가지고 쫙 독창하는 거예요 쫙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왜냐하면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불신자 초청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연도 하고 일반 공연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하여튼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대상 전도 시스템 방송국 이런 걸 다 보여주는데 거기는 벌써 딱 안내팀이 있어요 안내팀이 벌써 영어 통역까지도 딸렸더라고 그래가지고 팀들이 저희들이 딱 한 대 두 팀으로 딱 나눠가지고 코스코스를 갖다가 쫙 안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는지 그 윤석전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탐방 갔을 때 계속 하니까 그분은 한 번도 교회 탐방 온 팀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맞이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우리가 그 교회를 탐방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나오고 싶더래요 이게 항상 왠지가 중요해요 왠지가 왠지 모르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보고 우리한테 특별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에무리 목사님은 여기 파키스탄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하고 둘이 같이 손잡고 같이 이제 세이사 같이 손잡고 같이 사진 찍게 하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럴 때 그 에무리 목사님이 정말 내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파키스탄에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런 교회들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딱 우연 같지만 결국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보여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그래서 제가 다음 다음 주에 그 새로 건축한 그 교회에 제가 집회하러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저는 기쁘죠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무리 목사님은 제 자랑이거든요 와서 막 천명이 조금 천명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이럴 때에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집회에 이제 만명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기름을 붓습니다 부흥의 기름을 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한 3분 정도 주여 우리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기름을 부으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분 부르고 주여 우리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또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의 기름 붓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서 주여 세 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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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도하는 성의 초기인데 초기 2차 1차 성에 온 분인데 이분이 2차 성에도 왔어요 근데 제가 1차 맨 처음 1차인데 그때는 막 이랬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주님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터지는 게 아니라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역사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상대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맨 처음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한국교회에 나눠야 되겠다 목사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목사님들에게 그 사모하는 은혜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직접 기도해서 받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기도해서 받을 때는 힘들어요 언제 어떻게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는 쉬워요 할렐루야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어줄 때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잖아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는 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을 믿는 만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해서 믿어드릴 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흘러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막 은혜를 받고 할 때에 먼저 제 동기 목사가 은혜 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나는 아직 능력을 못 받는데 친구 목사가 벌써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막 사역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그랬더니 친구가 손잡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 주지 말라 머리에 안수해 달라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친구인데 그래서 아니다 나 우리 친구 목사에게 있는 그 능력 나 다 받기를 원한다 안수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목사들한테 안수 축복 받았어요 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은혜가 기름, 기름 부음의 원리인데 기름이 위로 안 올라가요 기름은 흐르게 돼 있어요 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흐름의 원리가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받으면 쉽기는 쉬워요 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주시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분 앞에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겸손해지기가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성에 초기에 상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주로 오신 분들이 다 어떤 분이냐면 개척교회, 작은교회 목사님들 오신 거예요 큰교회 목사는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상가 지하까지 가? 근데 겸손이 안 되는 거죠 겸손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분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 상가 지하에 온 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합교단의 총회장까지 출마하셨던 분 군산의 박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교회를 개척해서 2500명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분 34년 목회했는데 33년째 목회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하에까지 오신 분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이 바닥에 앉아서 참석하시고 또 그대로 겸손하게 안수 받으시고 그러시더니 그분이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퇴 후에 멋지게 사역하고 계세요 은퇴 후에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은퇴 후 나는 더 행복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큰 은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박목사님이 그와 같은 겸손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박목사님이 역시 제가 인도하는 성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힘든 삼박사일을 다 참석하시고 기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박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저분이 어떤 분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구나 그런데 일단 저는 가만히 있으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그대로 있으세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다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 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지 그때 목사님하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저보다도 보니까 저보다도 신학교가 4년인가 5년인가 선배예요 5년 선배인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몇 개예요? 제가 84기인데 79기 그러면 5년 선배 맞죠? 제가 84기고 우리 목사님 79기면 5년 선배, 5년 선배시고 또 이렇게 교회도 크게 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벌써 사회도 크게 하시고 그런데 그 후배 앞에서 이렇게 기도받고 그것도 오히려 더 작은 교회 와서 기도받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박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때 그런데 1차 때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저거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20명 그런데 20명이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을 봤듯이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처음에 20명이 왔는데 그중에 이제 참석한 사람이에요 바로 가까운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한 2천명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이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참석하고 이제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런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인원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죠 지금은 뭐 인원이 많고 또 저희 동영자들이 조편성에서 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할 시간이 없지만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고민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일 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멍 때리고 예배가 끝난다는 거예요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예배상 펴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찬송 한 곡도 제대로 못 부르고 부르다가 끝나고 또 멍 때리고 있대요 한 시간 두 시간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본인은 또 은혜 받으려고 다니다가 우리 성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참 열심히 특심인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왔듯이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다락방 거기에 집회에 갔었고 그다음에 이추석 목사 거기에 집회에 갔었고 그다음에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 갔었고 그다음에 또 무료 성경신학원 거기 가서 공부하고 아이고 많은 곳을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인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왜 이래요 제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것은 참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어쩌고 그럼 간 곳마다 잘못된 곳을 갔냐 그곳에 갔을 때 그냥 참석한 게 아니다 그곳에 영들이 들어온다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사님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그렇게 막 방해하고 있는 거다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다 말씀 가르치는 곳이에요 얼마나 말씀대로 하는데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박 4일 성에 닿으면 1박 2일 코스가 있어요 더 이렇게 심화가죠 거기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겠냐? 받겠대요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많지 않으니까 인원이 그때는 이렇게 신청하면 다 해줘요 악한 영을 데려가는데 2초석 목사로부터 들어온 거 나와! 하니까 이제 재채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참 그 인도에서 이 팔 길이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도 한번 해봐요 이 팔 길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저분이 15년 전에 15년 전에 목이 다칬대요 15년 전에 목을 다쳐가지고 목에 항상 통증을 갖고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목 어깨 쪽이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약 80% 정도가 팔 길을 재보면 팔 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럼 한번 팔 길을 재보자 했더니 이 사람이 15년 전에 이제 사고로 인해가지고 목을 다쳐서 목이 아프는데 팔 길을 재봤더니 두 마디 이상이 차이가 난 거예요 저분이 두 마디 이상 그래서 이제 치유기도 들어가면서 이 사고를 나게 만들고 목을 아프게 하는 악한 형이 나와라 했는데 이 악한 형이 이렇게 재채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이렇게 침도 줄줄 흘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막 침 뱉고 재채기하면서 이제 악한 형이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팔 길을 재더니 저렇게 팔 길이가 딱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된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악한 형을 쫓아낼 때 봤듯이 기본적으로 재채기하면서 악한 형을 나오라 하면 하거든요 그러면 또는 침을 뱉으며 가래가 끌어올리면서 심할 때는 토하면서까지 그리고 말 잘 듣는 귀신은 이제 그러면 재채기 그만하고 하품이 나와! 하면 하품을 쫙쫙 해야 돼요 호흡감기 나오면 호흡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호흡으로 나오면 그게 지금 본인이 하는 건지 나오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제일 이렇게 보여주기 쉬운 게 재채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채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하는 거잖아요 또 앞에 나와서 일부러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하게 돼요 목이 간지러지고 답답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악한 형을 쫓아낼 때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되어줘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악한 형이 실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분한테 저렇게 봤듯이 그분한테도 막 재채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초성 목사로부터 들어온 거 나와 재채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료 성경신학원 여기는 어디냐면 이만인 거예요 신천지 이만인 신천지 이만인에서 들어온 거 나와 했더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천 한렐루야기도 거기가 제일 셌어요 거기서 나오려는데 안 나오려고 버티고 날 일치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디에 가장 많이 가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세기가 달라져요 그분은 포천 한렐루야기도 제일 많이 갔어 거기에 많이 가고 그 막 물 생수를 떠다가도 많이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도 받고 많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받은 영향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이 제일 셌어요 아무튼 그것까지 다 쫓아내줘요 이제 쫓아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음 성에 왔어요 다음 성에 와가지고는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목사님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도 잘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목사님 제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제일 도전 도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질문 특별히 목사님이 질문하고 들어오고 도전적으로 질문이에요 그것도 도전적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인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오냐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빛인데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냐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대답 중에 하나예요 여러 대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고린도우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우서 11장 4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어명이 내 안에도 악한 영이 있었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악한 영이 안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남편이 미워 죽겠어 이혼하고 싶어 그럴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남편이 많이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래서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 악한 영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야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 남편도 결국 그렇게 나쁜 남편이 된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장로님인데 장로님한테도 악한 영이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빨이 좀 이빨 다섯 개 위에 두 개 하나하나 하나 다섯 개가 이게 다 임플란트 한 거예요 임플란트 했는데 이 치과 의사가 다 공짜로 해줬어요 어떻게 이분이 나를 다섯 개나 공짜로 해줬냐 어느 날 성회 때 나중에 안 한 거예요 치과 의사 부부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남편 말고 아내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혼하려고 별거로 들어갔어요 별거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은혜 받고 기도받는데 악한 영이 이불통에 말한 거예요 내가 네 가정을 깰 거야 네 가정은 깨질 거야 너 이혼시킬 거야 귀신이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메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한 것이 악한 영이었구나 저는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실제로 자기한테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당신도 갈 곳 있다 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은혜 받고 남편은 귀신이 말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재채기는 나오게 했어 그래서 남편도 진짜 악한 영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계속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한번 혹시 이빨 치료할 일 있으면 저희 치과에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한번 이빨 치료할 일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 이빨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 내가 이빨 치료가 필요한데 가도 되겠냐 했더니 아 꼭 오세요 갔어요 갔는데 제 이빨을 갖다가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빨을 뽑고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빨을 뽑고 이런 과정에 들어갔는데 다 무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첫날 갔는데 다 무료고 요즘에 하면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럼 약국에 가서 내가 약을 타야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벌써 약국 가서 약까지 받아왔어 약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약만 주는 게 아니야 거기다 어느새 또 파리바게트를 갔는지 가가지고 빵까지 싸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빵 선물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갈 때마다 약까지 타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치과 부부를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 자녀를 묻잖아요 자녀는 어떻게 됐냐 자녀는 있냐 그랬더니 애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애기를 낳기를 원하는데 애기를 못 낳았대 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엘리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있는데 엘리사가 축복한 것처럼 나도 축복해가지고 애를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치과병원에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에 애기를 주어 없어서 하는데 또 남편하고 같이 기도받는데 귀신이 이 아내 입을 통해서 또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못 가져 내가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나가야 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안 돼 얘는 절대 못 가져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그랬더니 애를 가지려고 했고 가졌는데 애가 생겼는데 애가 생기면 뱃속에서 죽고 또 죽고 이건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일곱 명 뱃속에 애가 생기면 죽고 죽고가 자그마치 일곱 번 일곱 번 유산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본인들은 몸이 애가 자라날 수 없는 뭐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 가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뱃속에서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도 이게 악한 형이 죽이고 있구나 악한 형이 죽이고 있구나 그 두 분은 서울에 있는 우리 통합교단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온누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야 그러나 하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귀신 쫓아내는 건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기만 하는 거예요 악한 형이었어요 일곱 번이나 죽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치과 치료 갈 때마다 그 악한 형을 대적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어느 날 몇 개월 지났을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을 때 애기가 생긴 거예요 아직은 암행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일곱 번이나 생겼으니까 애기가 드디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애기 보호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형이 계속 쫓아낸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한 사람 안에 거라사인 같은 경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거라사인 같은 경우는 악한 형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던지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때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레기온은 로마 군단을 말해요 군단 당시 로마 군단은 최소 6천명에서 약 8천명이었어요 그러면 딱 나는 레기온입니다 하면 감 잡는 거죠 아 6천명 정도 된다는 6천명 이상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6천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6천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재채기 실컬해수고 이렇게 해서도 한 100번 한 거예요 100번 해봤자 6천마리에서 100마리 나가봤자 나가면 표시 나나요 안 나나요? 표시도 안 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악한 영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저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봤는데요 그냥 기침 열을 쫓아내고 했는데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변화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사역하다가 중단했는데요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했냐 얼마나 변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산처럼 그렇게 이미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거라사인처럼 몇 천마리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영의 세계가 그래요 그런처럼 그 여자 성도님도 계속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영이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죽일 거라고 못 낳게 할 거라고 그런데 쫓아내면 또 나가 나가는데 남은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호기도 하면서 계속 축복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악의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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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감사하게 아들을 지었어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그 성도님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황씨 그래서 황사무예요 그런데 그 한나에게도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어서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각할 때마다 이빨은 꽁짜야 이제 그 이야기 하다 그랬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성전인데 어떻게 악한 얘기가 들어오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야지 이 질문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이혼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 이야기 하다가 그 이혼 성도님 가정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혼하게 만드는 악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 사실은 그렇게 또 이혼하게 된 것이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죠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또 이제 바람을 피웠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상담하기를 인간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고 이러는데 여기까지 터치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깨려고 하는 악한 형이 먼저는 남편에게 바람 피우게 하고 그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게 악한 형이거든요 그걸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하면은 악한 형이 어떻게 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몸은 성전인데 어떻게 악한 형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 이런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의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 고린도 우서 11장 4절이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누가 전파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성령받게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단임하는 분이 아니고 또 그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일꾼 세우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선교하러 그래서 다른 일꾼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 파송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치 파송받아서 온 사람처럼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왔다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한다고 하면서 영을 받게 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13절, 14절, 15절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핵심인데 13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펴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치 파송받은 것처럼 와서 예수를 전파하고 또 성령 받게 한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이는 일꾼이래요 속이는 사람 거짓 사도고 괴율의 역군 저걸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사절에 가서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다른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와 사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우서 11장 4절 다른이 세 번 나와 세 번 고린도우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른이 몇 번 나오냐면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다른이로 번역했는데 제가 헬라 원어로 보니까 다른이 두 단어가 쓰여요 두 단어가 쓰이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러면 그 쓰여지는 두 단어가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알로스 헤테로스 두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와 헤테로스 다시 알로스 헤테로스 알로스와 헤테로스라고 쓰여요 그런데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책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신약구약 성경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사가 다르더라도 또는 크기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럴 때에는 알로스를 써요 그래서 이 성경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성경 이 성경 말고 다른 저 성경 이렇게 할 때는 거기는 알로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알로스는 모양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형식이 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달라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알로스를 써야 돼요 본질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헤테로스는 뭐냐면 본질이 아예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성경이고 이건 제가 가르칠 때 쓰는 교제예요 성경사역이라고 하는 가르칠 때 쓰는 교제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본질이 달라요 그럴 때는 이 책 말고 다른 이 책 이때는 알로스를 쓰면 안 돼요 이때는 뭘 써야 되느냐? 헤테로스를 써야 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헤테로스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장로교하고 달라 이때에 다르다는 이 말을 헤테로스를 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기는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감리교는 그런데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좀 달라요 할 때에 알로스를 쓰면 형식이나 외적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인데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런데 헤테로스를 쓰면 아예 본질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다르다는 거 나왔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 세 번 나오는데 이 세 번 나오는 중에 자 보세요 다른이에요 저 다른이 세 번 나오는데 저기에 알로스가 쓰였을까요? 헤테로스가 쓰였을까요? 한번 다 다른 다른 단어를 살펴보세요 다 헤테로스? 처음에 다른 예수는? 그 다음에 다른 영은?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이렇게 질문을 한 번 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죠? 거기에 제가 답을 할 거예요 맨 처음에 다른 예수는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 다음에 다른 영은? 헤테로스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 헤테로스예요 그러면 왜 다른 예수를 저 이단들이 전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는 왜 알로스냐? 이단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렘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 예수님 이슬람교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렘에 태어난 그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슬람교도 이슬람교도 신천지도 그 예수를 말하고 있고 몰몬교도 그 예수를 말하고 있고 여와의 증인도 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런 신천지보다 더 크게 신천지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지금 강하게 하는데 신천지보다 더 이미 신천지는 약 20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천지보다 더 70만 성도를 올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한국교회에 지금 더 영향을 끼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엄마를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엄마라고 하는 신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한국 땅에 있어요 그 하나님 엄마가 한국 땅 어디에 있냐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그 하나님 엄마 그 이름이 지금 장길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엄마를 믿는데 하나님 엄마가 한국 땅에 와 있어요 장길자 그런데 거기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레레미터는 그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거기 가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것보다도 그래 사람도 다 아빠 엄마가 있는 건데 하나님도 아빠 엄마가 있는 게 맞지 해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이단들도 똑같은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알로세야 같은 예수를 말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복음이 이슬람교는 복음이 어디까지 선지자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어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거기는 다른 복음인데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정도 구원해 준 사람으로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달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부터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신천지 이만희는 그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다 비유로 봉해놨다는 거예요 비유로 봉해놔서 묶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이제 그것을 예수의 영이 이만희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와가지고 이만희가 이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묶어놓은 걸 갖다가 지금 다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주는 성경을 믿어야지만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혜사 성령은 이만희 혼자 다 받아갔어요 보혜사 성령은 이만희 혼자 다 받고 거기는 성령을 못 받고 이만희가 다 받아갔고요 나중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순교자의 죽은 영 영이 영이 14만 4천 이만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 몸이 불사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예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보혜사로서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순교자의 영이 들어가서 죽지 않고 그래서 이만희와 14만 4천이 죽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영원히 살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곳이 어디냐면 또 거기도 서울에 있어요 사당동에 과천 그래서 거기는 이만희 신천지에 가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는 이만희가 성경 풀어준 걸 믿어야지만 구원 받아요 복음이 달라요 또 저쪽에 가게 되면 통일구에 가게 되면 똑같은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는 우리의 영만 구원하고 우리 전인적인 구원을 못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산명이 우리의 영혼 육 전체를 다 구원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달라져요 다른 복음이에요 헤테로스 복음이에요 그런데 영을 또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 영이 알로스예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뭐였어요? 악령이지 사단의 영 사단의 일꾼들이잖아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 와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천사는 영이에요 광명의 천사 곧 빛의 영을 가장해가지고 물처럼 색깔이 똑같아 그래서 받아 마셨더니 소주야 소주야 여러분 소주 받으면 안 되죠? 색컨대 색깔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사단이 가장했다는 거죠 똑같은 영을 주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사단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봐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이미 전파 사도바울이 전파했죠? 과거 시제예요 다른 예술을 전파한다 지금 현재 시제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과거 시제예요 이미 사도바울이 성령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이건 현재 시제예요 이미 성령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이들한테 가서 지금 해테루스의 영을 지금 현재 받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여기는 과거 시제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보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지 아니한 다른 보금을 지금 받게 하고 있다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잘 용납한다 현재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예수보금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다 한 명을 받았다 다 성령 받아서 다 한 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을 수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사로 충만한 그런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거짓 사도들이 가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용납한다 하고 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성령 받은 사람도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이렇게 중미하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고 싶은데 왜 더러운 영을 받게 하고 있는데 그들을 용납하냐 이 외에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또 계속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핵심이 거기에요 핵심이 분명히 사도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해테르스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 고린도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 바로 저희 교회 옆에인데 천명이 넘는 한 이천명 되는 그런 교회에 그 집사님 신앙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배우러도 다니고 은혜받아 다니고 이런 분인데 같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 거기서 성경이야기에요 이러는데 다른 영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되고 멍하게 앉아 있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 교회 떠나게 만들어요 그 영을 떠나게 만들어요 시험을 줘가지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 집회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가야 돼요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 묻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아무 데도 못 가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막지 말아라 좋은 모습은 가서 은혜받아도 좋지 않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넓게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내 양이기 전에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먼저 살펴보고 필요하면 가서 직접 참석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좋은 곳이면 괜찮다 그래 한번 가서 은혜 받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좀 큰 차원의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회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 묻고 가는 게 좋아요 목사님 내가 이곳에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이 아예 이제 더 성도들에게 더 은혜 주려고 강사를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먼저 살피는 거죠 살펴서 다른 영을 받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단임 목사님이 먼저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먼저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하시고 아 이건 한 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강단에 세운 거니까 여러분은 마음 푹 놓으시고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이초성 목사 집회를 참석했었대요 왜 참석하게 됐냐면 딸이 큰딸을 낳았는데 그 큰딸이 기침 해소가 너무 심했대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는 약을 먹여도 기침하고 그래서 약 봉지를 달고 다니고 약도 그냥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그렇게 약 모이고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치르고 안 되고 그래서 딱 가는데 이제 이초성 목사 집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참석을 한 거예요 친정집에다가 그 아이가 7살 때 친정집에다가 아기를 맡겨놓고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통고 회계에 은혜 받으면서 느낌이 오더래요 우리 딸이 치료됐겠구나 느낌이 왔는데 진짜 집에 갔더니 딸이 치료가 된 거야 그렇게 치료가 안 되던 기침에서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딸 치료됐습니다 어떻게 치료됐냐 이초성 목사님 집행을 치료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고이단이요? 아이고 괜히 말해봤자 본전도 못 걷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분이 입 다물고 있었대요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이종성 목사사 귀신 주차 내고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단이 뭔가를 가르쳐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초성 목사하고 다르다 이초성 목사는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말한다 죽은 자의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자녀들 속에 들어가고 가족 속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해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통교단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정통교단의 신학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저 이초성 목사하고 우리는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거기도요 이초성 목사 거기도요 다 성경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치료를 못 받았는데요 거기 가서 우리 딸 치료받았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은혜 받은 곳에 대해서 이단이고 거기는 잘못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거기는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집사님 그렇다면 집사님 안에 그 악한 형 들어왔어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화가 팍 났어요 집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성경 가르치고 통성기도 하고 기도 시간 딱 들어가서 안수 나는 이제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그거 빨리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집사님이 딱 안수할 때 얼굴 보니까 얼굴이 완전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 시간 끝나자마자 팍 카우 나가버려 팍 카우 나가는데 벌써 성질 나가지고 나가는 게 벌써 느껴져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버렸네 교회 안 나와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게 별로 지금 이렇게 내가 막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럴 때 성도들 중에 떠나는 성도들 있었고 시험 들은 성도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기도 좀 같이 신앙 생활하는 성도가 떠나가면 목사님이 원망스럽잖아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떠나가게 만드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자기마저 귀신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집사님이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의 기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인들이 시험 들고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이제는 그 집사님마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버리니까 제가 더욱더 괴로워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간단히 사가지고 우리는 교회도 그때 70명 교회였으니까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우리 그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집에 튀어갔어요 참 그런 권사님 덕분에 사는 거죠 목사님은 가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가자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끌고 와서 앉혀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예배 끝났는데 뭐였냐 여전도의 회계 집사님 회계를 보고 있었대 회계 장부를 던져놓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회계 장부를 그렇지 않아도 주고 가야 되는 판인데 그래 그럼 가서 주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회계 장부를 들어왔는데 그날도 은혜가 안 돼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결국 역시 은혜가 아니야 하고는 그냥 회계 장부를 던져놓고 가버린 거래요 오후 2시에 뵀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몰라요 회계 장부 던지고 간 줄을 나중에 알았어요 어쨌든 나는 그래도 교회 나와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교회 안 떠나보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회계 장부 던지고 간 거예요 벌써 난 그걸 모르고 오후 2시 예배인데 그 딸이 이제 벌써 대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학교 그때 당시에 대학교 이제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후 2시가 중고 청년부 예배거든요 예배 때 이제 아이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그 딸이 안수를 받았는데 악! 하면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방은이 터져버렸어요 애가 방은행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선생님들은 다 사획자가 되어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이제 더 손을 얻고 더 기도를 들었는데 귀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안 나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내가 귀신 나오라고 하기도 전에 성령 받으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이렇게 안수하고 있다가 내 느낌이 딱 왔어요 저 귀신은 이초성 목사로부터 들어온 귀신이다 그 엄마하고 있어야 했잖아요 딸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럼 딸 속에 부모의 기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드러난 영이 이초성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획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초성 목사로부터 들어온 영이라고 취조해 보세요 그랬더니 너 이초성 목사로 들어온 거지?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하고 악한 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 딱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성령의 밭질로 묶는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있었다 했어요 그리고는 빨리 엄마 오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내가 딱 영적인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이초성 목사로 들어온 영이 진짜 있다는 것을 오라고 불렀더니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말하기를 뭐 목사님이 거기 있는데 목사님이 쫓아내면 되는 거지 뭘 가요 안 가요 하고 이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우리 권사님한테 집사님이 안 오면 이 악한 영이 내가 안 쫓아낸다 집사님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집사님이 울며 겨자님께로 왔어요 왔을 때 자 딸한테 이 영인데 이거 이초성 목사로 들어온 영이다 그런데 이건 새끼고 진짜 큰 건 집사님 안에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건 집사님 안에 있는 거고 여긴 기도를 통해 들어간 거니까 약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사님이 지금 악한 영이 드러난 거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봤잖아요 딸이 그 악한 영이 드러난 거 안 보이고 지금 내가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사님이 안 믿었대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한테 악한 영 나와 이초성 목사로부터 들어온 영 나와 했는데 여기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뒹굴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딸 속에서 막 재채기가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안 나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집사님이 간증 어메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구나 하고 믿는 순간부터 악한 영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역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쫓아내주고 싶어도요 본인이 안 믿으면 안 돼요 본인이 안 믿으면 본인이 믿고 또 죄가 회개가 안 돼 있으면요 죄에 붙어가지고요 이게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마치 죄가 본드 같아요 본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이 딱 우리 몸에 찰싹 달라붙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달라붙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온 거거든요 외부에 이렇게 뭐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건데 이게 물론 외부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보일 수도 있죠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영들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에 이게 달라붙는다 이런 개념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쫓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본드로 붙여 놓은 것처럼 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을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성의 때는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서 다 사역을 해주지만 저한테 초기에 저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역해 줄 때는 반드시 3일 금식을 시켰어요 3일 금식할 때 다른 거 할 것 없다 회개기도만 해라 회개기도만 해라 3일 금식 기도받기 전에 준비 기도할 때 계속 회개기도 해라 아무튼 죄와 관련된 거 있으면 다 회개해라 그럼 3일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사역을 해줬어요 왜? 회개기도가 안 돼 있으면 사역자만 힘들어 사역자만 힘들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 어려워 반응도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남편이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일해 일해가지고 집사님으로 먹고 살았어요 무능력자면 그래도 뭐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도 안고 술이나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남편 때문에 이혼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날 또 수요일에 왔는데 막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다 악한 영이다 이리 와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 하고 눕게 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악한 영 나와 나와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모르겠어요 그러네 그래서 하유 추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러다가 문득 집사님 이거 범사에 다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원망하고 불평한 거 그거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하고 지금 이야기하다가 누구라고 해서 지금 누웠는데 언제 회개할 시간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럼 나 따라서 해요 그래서 눕혀 놓은 채로 하나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따라서 회개기도 시킨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 나왔더니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회개기도 했는데도 벌써 차이가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여러 체험들을 하면서 그리고 회개기도구나 악한 영들을 회개하자면 죄에 붙어 있구나 근거도 죄를 근거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무너뜨리려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민속적인 용어 이런 토속적인 용어죠 악한 영이 집을 짓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집 짓고 있고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은 이 몸이 집이에요 내 집 안에 들어가리라 할 때 집이 이 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 뭐 집 짓고 있다 이런 표현은 이건 저쪽 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당 쪽 이쪽 이쪽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한 영이 우리 몸에 거하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에 이렇게 그런데 그 거하는 곳에 너무 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 몸에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다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쫓아다닐는데 갑자기 청년이 목사님 오른발 오른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에 있는 거 그래서 발 잡고 악한 영 나가했더니 이번에 또 목사님 이제 왼발로 가서 왼발 왼발 또 이제 양쪽 발 잡고 나가 이렇게 쫓아낸 적도 있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느 곳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사님 안에 있는 거 나가 우리 청년 안에 있는 거 나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집이니까 그래서 집 짓고 있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어디에 많이 머물렸냐면 몸 아픈 곳 아픈 곳에 악한 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곳을 예를 들어서 불교의 영인데도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항상 눌려있고 할 때 그곳에 악한 영이 있음으로써 그런 눌림과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악한 영들은 주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거기에 또 메이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때서야 확실히 믿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어휴 진짜네 어휴 주님 어휴 이거 악한 영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하는 순간 그냥 우리 집사님께서 악한 영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또 이제 앞에서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사회가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상담해가지고 기도 사회 들어가기 전에는 그분한테 꼭 3일 금식 기도를 시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은 나간 다음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해야 돼요 보호기도 하고 하나님 악한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천사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저를 덮어주옵소서 품어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느낌을 봐야 돼요 기도가 잘 되는데 언제들 기도가 사기 싫어진다 벌써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를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교회에 결국 악한 영이 떠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게 있다가 지금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사단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나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교회를 옮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한 번은 목사님 안에 들어온 귀신인데 이 목사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이 이렇게 쫓아내는데 새 사람한테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쫓아내긴 쫓아내는데 그 거라사인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은 돼지 댁이 들어가게 되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새 사람한테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새 사람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누구야? 했더니 기도 안 하는 목사! 이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목사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보내줘! 그랬더니 와이프, 마누라 때리는 목사!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가 했더니 아, 이건 말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가 새 사람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말하면 안 돼? 아, 이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큰일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다! 말해! 말해! 한참 공격해가지고 말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쉽게 얻어낸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내줘려면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보내줘!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한테 가면 편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보내달라는 거야 그럴 때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로 귀신은 없다 이렇게 하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말할 목사가 있어요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목사들 그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안 믿어요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을 준 예수 그래서 예수의 윤리 도덕 이거에 집중하는 목사 그런 목사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귀신에 대해서는 성령 이거 아예 모르는 목사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성경을 믿고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 안에 들어오냐 예수님 믿는 자 안에는 없다 하고 말하는 목사 그 교회 가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문재유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지 그 속에 있는 악한 형은 쫓아내 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힘들지만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악한 형이 고통을 받아요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고통받아요 우리 치료받은 권사님 안에서 악한 형도 얘한테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 충만하고 불이 있으니까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형들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쫓겨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악한 형들은 이렇게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자기를 쫓아내지 않기만 하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돼요 내가 너 교회 부흥시켜 줄게 나만 쫓아내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어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은혜를 입고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 엄청난 시험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교회가 반쪽 날 정도로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원이다 또 하나님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간증함이 길어요 제가 주님 이제부터 제가 마귀를 멸하고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포로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만드는 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던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 마저 떠났어요 심지어 장로님 마저 장로님 말하지 전에 있는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전에처럼 목사님이 하시면 제가 목사님 계속 섬길 텐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가시면 전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러세요 장로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을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장로님이 좀 나를 믿고 따랐습니다 나를 믿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럼 전 갈랩니다 알았습니다 또 저도 이제 쿨하게 나오니까 쿨하게 해야죠 쿨하게 축복기도 딱 하고 보내드리고 그리고는 교회에 돌아오는데 아니 교회 앞에 거기서 따로 식사하면서 이렇게 점심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식당에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성도를 많이 시험 들고 떠나고 있는데 이제는 장로님만이 떠나면 장로님 아내 사모님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셋이었어요 딸 둘의 아들 나는 다 청년이었어요 다섯 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큰 나무가 뽑히면 옆에 작은 나무도 같이 뽑히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려워하는데 이제 장로님만이 떠난다면 또 누가 시험 들어서 또 떠날까 해가지고 교회에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14년을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오주요 다리가 휘청거리고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나를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난다면 연자메틀을 목에 울고 바닷물 속에 빠져 뒤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떠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닙니까 다 다른 교회에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본적으로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제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 살리도록 목회자들을 세우도록 할렐루야 사단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귀신이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능력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받아서 마귀를 내라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사단과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대하려운 귀신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마귀를 배라겠습니다 내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주여 세 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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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찬송 한 거 하고 찬송 한 거 하고 찬송 한 거 하고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거 누구 찬양 마이크 하는 사람 잡고 인도 좀 해줘요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이미 드리신 분들은 잘하셨고요 아직 준비한 예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앞으로 나와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다 나의 가 나의 가